인도네시아 아이돌 시즌 역사상 최원수 우승자인 리오드라님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시아를 사로잡으며 음악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7인 7세계의 화려한 매력을 가진 비퍼스트는 올해 발매한 디지털 싱글 마이 컷 AAA 아시아 셀러브리티 가수 부문 수상자는 리오드라 비퍼스트 잇지 축하드립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아이돌 시즌 역사상 최원수 우승자인 리오드라님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시아를 사로잡으며 음악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시즌 역사상 최원수 우승자인 리오드라이 시즌 역사상 최원수 우승자인 리오드라이 고마워 우승자인 리오드라이 we did it thank you so much makasih buat doanya terima kasih semuanya